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공의들은 한 6개에서 8년 정도 인턴이나 전공의들은 굉장히 가혹한 그런 근무 환경에서 함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속력 같은 것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죠. 어제 대한의사회 회장을 지냈던 주수호 전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민수 차장과 같으신 분들은 의과대학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이 얼마만큼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지 어마어마하게 이런 가혹한 그런 근무 환경에서 6년에서 8년 정도를 지냈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나 이런 부분이 너무나 돈독하다는 부분을 참 과소평가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전공의들을 의무적으로 사직 처리해야 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여론 동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sbs 어제 8시 뉴스일 겁니다. 전공의 사직 처리 뒤 하루 안 돌아간다. 단일 대우 분위기 그대로 이렇게 sbs 8시 뉴스가 실렸기 때문에 제가 sbs가 무슨 내용을 여러분들 내보냈나 이렇게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내보냈네요.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이것저것 발표했지만 조기용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그러나 1만여 명 정도의 전공의들의 대열 이탈이 별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조기용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가지고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에 대해서 일괄 사직을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무응답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직 처리될 걸로 그렇게 보는데 이제 큰 문제가 사직 수리 시점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6월 4일로 처리하라는 거 아닙니까 수련병원 협의해서 2월 29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딱 한 병원 대전순천학병원이 여러분들 병원장께서 결정해가지고 2월 29일로 처리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6월 4일로 처리하라 6월 4일로 처리하게 되면 9월 전공의 여러분들 모집에 응모하지 않으면 이제 거의 2년 동안 쉬는 거죠. 내년 3월에는 복귀를 못하도록 되니까 1년이 안 됐으니까 6월 4일부터 내년 3월까지는 1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빅파이브 병원의 한 사직 전공인은 입원 조치로 강제로 사직되게 되면 인기과에는 다른 전공인들이 채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단일 대원은 깨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한 거죠. 이번 조치의 여러분의 핵심은 정부가 마지막까지 치사하게 한 겁니다. 전공인들이 사직 처리를 퇴직금 문제도 있지만 6월 달로 여러분들 못을 박아가지고 본인들의 정책이 정당한 것을 강변하고 동시에 6월 달을 못을 박음으로써 정부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는 이번 7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이 내년 9월이나 돼야 전공의를 신청할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니까 올해 2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2년 정도를 날리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고 그것은 저는 아주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7월 달에 응모율을 높이기 위해서 7월 달에 들어올래 아니면 2년 그냥 날릴래 이렇게 여러분들 코나로 몰아 넣는 거죠. 이게 이제 sbs 8시 뉴스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sbs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는 제쳐두고 거기서 여러분들 가장 인기가 많은 글부터 시작해서 전부를 다 읽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일부를 한번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전공의가 아닌 사람도 세상 민심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이 바쁘실 텐데 이런 댓글만 여러분들 열심히 한 번씩 점검하더라도 그렇게 인위적인 여론조사 말고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뭉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데 손색이 없을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임의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2월 사직하라. 전공의도 인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사직서를 낸 시점에 사직을 해야 되지 정부가 정해준 날짜에 사직서를 처리하는 법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점 재검토가 답입니다. 정부의 공허한 외침 정부는 대책이 없고 언론은 의식이 없고 대중은 관심이 없고 의로는 미래가 없고 환자는 기약이 없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러다가 전공의도 없고 의사도 힘들어서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2,000명 여러분들 만들려다가 현실이 깜깜한데 정부는 대책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대책이 없습니다. 7월 달에 여러분들 전공의 응모율을 보시게 되면 그럼 그때 이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필수가의 몇 명의 여러분들을 응모할 것인가 거의 없을 거로 보는 거죠. 그럼 대책이 있냐 대책이 없습니다. 플랜 b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들의 의로 붕괴 책임과 전공의 사직 처리 안에서 취업 막은 경제 손실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될 겁니다. 이제 소송이 들어가겠죠. 그럼 또 여러분들 판사들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또 가다가 판사가 여러분들 들어주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2월에 군의 간 대란이 터집니다. 이미 5월에 군대 간 의대생들이 많습니다. 10년간 군의 간 대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매년 여러분들 다람쥐 최바퀴 여러분 돌듯이 인턴이 배출이 되고 국시에서 의사가 배출이 되고 전공의가 배출이 되고 공보위가 배출이 되고 군의 간이 배출이 된다는 것을 아마 위의 사람들 지금 와서 좀 알 겁니다. 아니 당신들이 독재자냐 아니 사직서를 낸 게 사직시점이지 당신들이 사직시점을 결정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무턱대고 2천 명 정원하고 그 책임을 전공의에 떠넘기고 급박하고 사직처리도 안 해주고 2월 사직을 왜 유걸로 해서 퇴직금도 안 주려는 꼼수를 뿌리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나라냐 이것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내년 3월도 일 시작하지 못하고 내년 7월까지 기다리라 이놈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들 한 시민이 의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 겁니다 이런 너희들이 저지르고 전부 다 천공의당에 떠넘기냐 이 양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2월 사직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뒤에 하루라고 이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어떤 요구도 여러분들 정부가 수용한 적이 없는데 하반기 모집 일정 차질이라고요 정신 못 차렸습니까 나는 안 갑니다 말길을 몰아벅네요 전공의 안 한다고 몇 번을 제가 말해야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전공의 모양이네요 당신들이 뭐 떡을 치든 매주를 만들든 간에 나는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비인기과를 사직하고 빅파이브 인기과로 지원한다고요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비인기과 필수과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 기회에 서울에 있는 인기과를 전직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모든 과에 공동당직에 투입되고 공동당직이란 것은 사람 수가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과중하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밤에 당직 서는 거예요 주변 전공의 동료도 없이 혼자 몸을 갈아 넣어야 될 겁니다 교수님과 전임이 선생님 간호사 등등 모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여전히 사직 중인 선배 후배 동료들 평생 민망해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의료계를 잘 아시는 분이네요 이 비극의 의료사태를 발생시킨 주인공이 윤 대통령은 복지부 장차관과 교육부 차관 사회수석을 즉시 파면하시고 의료사태를 책임지고 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졸속정책과 허위자료로 국민을 기만한 죄가 너무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산도 끝장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끝장나는 건 다음에 가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꼭 다음에 가봐야 아냐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수습할 거냐 이야기죠 어차피 졸속정책한 것은 세상이 알게 된 거고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을 쏘긴 거 아닙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빙빙빙 둘러서 이야기하지 않고 허위자료가 국민들한테 OECD 평균 천명당 얼마라고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거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국민을 쏘겼는데 쏘긴 걸 다 사람들이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꿈꾸는 사람들이 있지만 날이 갈수록 많이 알게 되겠죠 입을 사직서 처리하고 전공의들에게 퇴직금 주어라 젊은 전공의들 돈 갈치하지 말고 사람은 너나 할 거 없이 약자에 대해서 동정심이 있지 않습니까 80% 이러면 다 군대 갔다 하고 이런 가정을 가지신 분이 많을 건데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기성세대가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 2천명을 질렸냐 누가 질렸냐 조기홍이 질렸냐 그게 여러분들 가짜라는 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면 내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목소리로 여러분들 윤정부 정책을 찬양을 했겠죠 그게 거짓말이란 게 내 눈에 봤는데 그 거짓말 참말이라고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유튜브는 이거 별로 안 다루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한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국민들의 안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사느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서 다루는 게 아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제 눈에는 정부가 거짓말한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했는데 2025년은 그냥 에이 그냥 넘어가고 2026년부터 어떻게 해보겠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 하면 전부 다 고쳐야지 하반기에 전공기가 모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앞으로 5년간은 전공이 모집이 안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필수과 비인기과죠 진짜 복지부 관리되는 철부지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평생 고생해 본 적도 현장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여러분 발생했을 때 처음부터 사람이 커져 인간적으로도 겸손해야 되지만 지적으로도 굉장히 겸손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은 잘 듣고 전문가들 이야기를 잘 경청해서 듣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박민수 차관이 여러분들 현장에 근무해 봤겠습니까 밤시에 당직을 한 번 해봤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인턴이 여러분들 공급이 안 되면 전공기가 공급이 안 되고 전공기가 공급이 안 되면 전임기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의사들이 떠나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 본인들이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으면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착한 젊은 전공인들이 돈을 더 달라고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때를 쓴 겁니까 근면 성실하게 잘하고 있었는데 이 여러분들 아사리 판을 냅니까 대통령 한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붉은색 여러분들 띠를 머리에 붉은 여러분들 지르고 돈을 더 달라고 했습니까 근무 시간을 줄여달라고 했습니까 근무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했습니까 전공이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민주노총 사람들처럼 데모를 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시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48명이라면 찬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민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나중에 책임을 대통령께서 지시는 날이 올 겁니다 2월에는 국민들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어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금은 위협이 안 돼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리는 건가 뭐 하자는 겁니까 2월에는 전공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지금은 7월에는 전문이 사직서 수리 명령을 내리고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다 여러분들 허위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그냥 뭉갠다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복귀 시점을 6월 4일로 하라고요 그나마 일부 있을지도 모르는 복귀 예정자들도 복귀하지 말라는 얘기네 정부가 하는 짓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내년에 공백이 생기는 의사 3천 명과 전문의 3천 명 이 결혼도 이것을 해결하는 데 10년이 걸릴 겁니다 10년대 필수의로 인력이 나오지 못하면 그야말로 정책 대실패가 일어날 겁니다 잘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책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윤 대통령은 알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 때문에 가정파탄 인생파탄이 난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와 원안을 병원 입점 자영업자들 병원 의대생들 전공의들 그 가족들 납품업체들 약국들 간호사들 얼마나 여러분들 파장이 크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